오늘 먹을 후식은 오버액션 토끼 셀렉션 개수는 총 초코 5개 딸기 5개 있어요 저는 하나씩만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액션 이거 이모티콘 하시나요? 이거 이모티콘이 진짜 귀여워요 유리가 이거 이모티콘 쓰는데 너무 귀엽더라고 오 잠시만요 이거 띠뿌띠뿌실 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띠뿌뿌실 띠뿌뿌실 왜 없어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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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랜... 아 맞죠 물론 여기 보시면 띠뿌실 50종을 모아보세요 랜덤으로 들어있겠지 근데 또 있고 없고가 랜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50개 중에 하나는 있겠지 설마 이게 스티커가 있고 없고가 랜덤이야? 그럼 정말 무서울 거 같아요 어... 무슨 무슨... 조금만 먼저 맛볼게요 음... 음... 이거 하나하나 포장이 다 달라요 그림이 전부 다 달라요 셀렉션은 안에서 초코 가루가 씹혀요 이게 쌍쌍바의 맛에다가 안에 약간 초코 그... 쩔쩔 쩔쩔 그 거룩 가루 같은 게 들어가셨어요 맛있어요 다음은 딸기맛 초코 퍼즈보다는 와일드바디 아시나요 여러분? 옥도 홍자 메가톤바 와일드바디 까마쿤 옥메 왁카 옥메 왁카 옥메 왁카 옥메 왁카 옥메 왁카 옛날에 그 노래 생각보다 좀 중독적이었는데 와일드바디의 아래 버전 맛 와일드바디가 커피 맛에다가 게다가 초코가 진짜 큼지막하게 있었는데 얘는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어 얘는 딸기가 진하게 느껴져 딸기 알갱이 딸기 알갱이가 뭔가 진짜 생딸기를 다져서 넣은 듯한 그런 느낌 먹방 끝 빠이빠이